두 판 다 조금 저희가 초반부터 수세에 몰리면서 사고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원사이드하게 진 경기라 아쉽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T1이라는 강팀을 상대로 잔실수는 있었지만 큰 틀 안에서 그래도 나름 최선의 플레이드를 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. 1, 2세트 둘 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텀 쪽 기준으로는 뭔가 티어들이 바뀌는 픽들이 많았어서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경기에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1경기에서도 캐리아 선수 쓰레시한테 좀 많이 당하면서 게임이 많이 힘들어졌던 것 같고 2세트는 초반에는 잘 풀렸었는데 바텀, 정글, 미드 간에 교전해서 충분히 저희가 아마 이길 수 있었던 각오로 봤었는데 상대방이 저희 봐서 잘해서 줬던 것 같아요. 세트마다 한 장면씩 꼽아보자면 첫 세트는 바텀 다이브 당한 장면이고요. 두 번째 세트는 저희가 바텀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 바텀 쪽 1.4 쪽에서 상대 미드 정글이 먼저 합류하는 탈리아가 좀 뒤늦게 오는 4대4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장면에서 교전에서 패배를 한 게 그 두 장면입니다. 오늘 경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대가 교전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. 저희보다 유리해졌을 때 정말 빡빡하게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2세트에서 바론을 상대한테 줬을 때 그 전 장면에서 상대 실수를 캐치해서 저희가 용 싸움 용을 먹고 뺄 각이었는데 나르가 카르마를 잡으면서 바로 먹히게 되는 장면이 있거든요. 그런 장면처럼 저희 턴을 어그러뜨리면서 본인들 턴으로 쓰는 게 그런 부분이 저희보다 뛰어나서 힘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. 처음 저희가 1라운드 때 붙었을 때랑 지금이랑 격차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인게임적인 걸 빼고 나서도 탑 쪽에서 밴픽적으로 항상 제우스 선수가 갈수록 더 사이드를 미는데 부담이 없는 픽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T1을 상대할 때 그랬을 때 저희가 많이 급해지는 것 같아서 게임적으로나 밴픽적으로는 좀 더 보완을 해와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오늘 패배를 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로 젠지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일단 정규 시즌의 2위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은 최대한 열심히 준비를 할 생각이고요. 2라운드 때 저희가 한참 분위기가 좋으면서 1라운드에 비해서 강팀들을 상대할 때 그리고 T1을 상대할 때 얼마나 발전했나 보고 싶었는데 발전한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힘이 많이 빠지긴 하는데 뒤에 경기들이 이제 더 중요하니까 잘 원동력 삼아서 더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